팀버그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질문 들어봤어요? 많이 들어봤죠. 제가 했어요? 죽이겠죠 뭐. 어? 기도할 거라고 저는. 어떨 거 같아 하영 씨? 막내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된다. 저는 쉬라고 할 거 같아요. 아와...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벌레가 됐으니 갑자기 벌레가 됐으니 쉬워. 어때요? 막내 하영 언니 만약에 바퀴벌레가 됐어요? 아니 저는 이게 근데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퀴벌레는 뭐 말 못 하니까 모르고 죽이지 않을까. 죽일 수도 없어 어차피 숙소에 있는 바퀴벌레도 우리가 안 죽이는데. 난 죽여. 아.